동화의 6단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빈칸 연습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요령으로 일단 세마와 같이 빈칸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직접 또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기 바랍니다. 제목이 Fly Me To Mars죠. 나를 화성으로 데려가줘요라는 제목인데 첫 번째 단락부터 Do you want to live on another planet? 당신은 살기를 원합니까? 뭐 위에서 다른 행성에서 살기를 원합니까? The Korea Space Organization KSO는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화성에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찾다라는 게 Look For잖아. 비동사담의 진행형이죠. 그래서 Looking For People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화성에 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To go to Mars 화성을 향해서라는 뜻이죠. 우리의 임무는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Our mission is to build a city on Mars죠. 화성의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We are looking for someone 어떤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는데 관계대명사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Who, 사람 다음에 Who Who is healthy, 그리고 또 Who is creative and curious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Who can get along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 Who can adapt to a new environment quickly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너무 하기 위해서 To apply Send us a short video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동영상은 다음에 질문들에 관한 답을 포함해야 됩니다. 자, 그 동영상은 포함해야 된다.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include죠. 자, 답을 포함해야 됩니다. To 뭐뭐에 대해서 To the following Questions 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포함해야 됩니다. 당신은 왜 화성에 가고 싶습니까? Why do you want to go to Mars? 왜 화성에 가고 싶습니까? 당신은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Do you have a good sense of humor? 왜 당신이 이 임무에 꼭 맞는 사람입니까? Why are you The perfect person 완벽한 사람입니까? For this mission 자, 왜 당신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이 임무에 이것은 일생의 기회니까 놓치지 마세요. This is a chance of a lifetime so don't miss out 그러니까 놓치지 마세요. 화성 제2의 지구 화성에 관한 많은 책과 영화들이 있지만 거기에 가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비록 뭐뭐라 할지라도 자,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들어갑니다. There are many books and movies 자, 많은 책과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본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자, about 화성에 관한 책과 영화는 많다 할지라도 No one 현재 완료죠. Has been 노가 앞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아직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화성을 새로운 거주지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These days scientists are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Looking at 쓰는 것이죠. 자,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성을 뭐뭐로 써라는 자, 전치사 S입니다. As a new home 새로운 거주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와 몇몇 회사들은 그곳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 바로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사와 몇몇 회사들은 자, 다 진행형으로 가고 있죠. 노력하다가 Try to란 말이야. 그러면은 Trying To send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사람들을 그곳에 자, 보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Write Now 있으면 되겠죠. 중요한 질문은 화성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가 냐 입니다. The big question 중요한 질문은 Can people live on Mars 입니다. 화성 위에서 살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은 몇가지 이유로 그렇게 믿습니다. Many scientists 많은 과학자들은 복주죠. 많은 과학자들은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몇가지 이유때문에 For several regions 몇가지 이유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첫째 그들은 화성에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First They think that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물이 있다. 뭐뭐가 있다. There is water on Mars 화성에 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This is great 중요하다는 뜻으로 쓰였네 이것이 중요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물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생명체에 necessary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둘째 화성은 집과 건물들을 지을 단단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컨드 화성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To build 지을 땅이죠. 집과 건물을 지을 땅을 단단한 땅을 갖고 있습니다. 세컨드 자 낮과 밤의 길이는 길이는 이 주어져 더 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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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 데이 낮이죠 앤드 나이트 온 마스 화성의 낮과 밤의 길이는 비슷합니다. 지구의 낮과 이거 빼뜨리면 안되는 겁니다. 지구의 그것과 비슷합니다. 지구의 길이와 비슷하다라는 거죠. 게다가 화성에는 사계절도 있습니다. 인어디션이죠. 게다가 화성은 또한 사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피플 캔 리이드 시밀러 라이브스 비슷한 삶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성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라스트리 화성은 not 멀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지구의 두 번째로 가장 가까운 행성입니다. It's the second 몇몇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Mars however has some differences from Earth 지구와는 몇 개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화성은 지구의 약 절반의 크기입니다. First Mars is about 대략 half 순서 half 다음에 the size 이렇게 됩니다. Half the size of Earth 지구의 절반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It is the second smallest planet 태양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solar system 이라고 그러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작은 행성입니다. 둘째 화성에서의 일련은 지구에서의 일련의 약 두 배만큼 긁니다. 세컨드 화성에서의 일련은 대략 두 배만큼 길을 때 배수를 먼저 써주고 as 쓰는 거죠. twice as long as a year on mars mars 지구에서의 일련 보다 두 배만큼 twice as long as a year on mars 화성은 지구보다 훨씬 덜 더 춥습니다. 화성은 much colder than earth 지구보다 훨씬 더 춥습니다.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할 때 on average 평균적으로 섭씨 영하 60도 입니다. it is 약 about minus 60 degrees celsius on mars 이렇게 되죠. 이것은 화성이 지구보다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this is because 화성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mars is far farther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from 태양과 지구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from the sun 태양에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보다 아무도 그 중요한 질문에 지금 답할 수는 없지만 비로 뭐라 할지라도 although 다음에 주어동사 no one can answer 아무도 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질문에 the big question right now 지금 당장은 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it is exciting to imagine this new world 이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흥미진진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who knows 당신이 화성에 가는 첫 한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 could be 당신이 될 수 있다 you could be the first Korean on Mars 당신이 화성에 가는 첫 한국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빠른 시간에 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외워보기 바랍니다. 동영상